오늘 정말 감칠맛이 흘러가요 ㅠㅠ 뭐야?? 뭐하고 있냐고? 물 마셔 너무 말라서.. 뭐야? 아니 오늘 정원 나갔어? 밖에 고추가 엄청 많이 열렸어 음~~ 저번에 대충 세봤는데 한 50개는 넘게 열린가? 50개가 뭐야? 100개도 될 것 같은데? 응? 어. 날씨가 오늘은 좀 선선해. 비 올라가는 것 같다. 빨리 하자. 고추 많이 달렸죠? 이거 봐요. 저번에는 되게 조그맣잖아요. 이렇게 됐어요. 아니 되게 많이 올렸는데, 그리고? 이건 오이고추래. 아, 그래? 신선한 고추. 아, 그래. 뭐야 방금? 벌. 아! 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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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자꾸 나 쫓아다녀. 벌. 아! 비 온다. 오빠 비 온다. 그래? 어, 잠깐만. 빨리 따자. 빨리 따서 들어가자 일단. 한 바구니. 이건 한 바구니. 한 박스인데?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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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어제 먹는 거 너무 엄청 많이 먹더라. 아, 보셨어요? 아, 보셨어요? 아, 라면 보셨구나. 라면 사달박이. 아, 라면 보셨구나. 라면 두 개를 넣었구나. 네. 아,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오빠. 네. 어, 잠시만요. 잘 먹을게.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? 이거? 제가 봉지가 있으면, 그치? 아냐, 이렇게 딱 들어갈게요.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해요. 사과 보이지? 얘네들을 봉지를 씌워주면 우리 사서 먹는 사과처럼 잘 안 돼. 어떻게 그러면? 씌워줘야지. 봉지가 어딨어? 오빠 주문했어, 올 거야. 아, 진짜? 응. 그 오면 바로 해주자. Нав requests lever Pang, 탁 devo pesar. 무보는 거야? 고추 이거 레시피+. 조그라네. 유니 Dise피도 그 요리를 찍어요. 라이브ollar Vienna. rein Robin гар容 Department. 상대πουUM. 부추. 다 잘라줘요. 고추, 고추 기본 attraction. 다 비워놨네 잘 씻은 고추 천일면 3스푼 절이는 과정이래요 고춧가루 5스푼 이 정도 일단 넣을게요 고춧가루 1스푼 매실액 2스푼 까나리액젓 2스푼 새우젓 1스푼 다진마늘 1스푼 다진마늘 1스푼 무랑 양파 먼저 버무려 물이 다 넣어주세요 부추 쪽파 수송가루 1스푼 김치소 간장 2스푼 고추 고추 1스푼 고추 2스푼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둘거에요. 하루만 두면 돼? 근데 이건 바로 드셔도 돼요. 이거는 그냥 좀 빨리 먹는 게 좋아. 아삭아삭할 때 식감은. 스푼 차이 뭐야? 아니 못 가는 거. 여러분 이게 제 스푼이구요. 아무래도 오빠가 좀 큰 걸로 먹어야지. 아니 아무래도 스푼 차이 뭐예요 이거. 자 카메라에 맞췄어. 연다. 우와. 여러분. 딸기 민수. 그건 뭐야? 이거는 그 빵. 안 돼 딸기 떨어지만 이렇게. 오. 딸기 파티네 오늘은? 내년은 뭐 심고 싶어? 옥수수. 올해 그거 심어져 있는 거 이렇게 먹어보니까. 약간의 전복이 재밌지 않아? 오늘 예상하지 못했던 텃밭 2탄을. 하게 됐는데. 아마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자라나는 작물이 엄청 나거든요. 위담은? 이거 먹으면 미가가 높아 간식 엄청 많이 줬어요 저 이제 쌍꺼풀 수술해요 내일모레 수술하는데 이 영상 업로드 되고 다음 영상이 쌍꺼풀 수술 관련 영상일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주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먹었으니까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? 그렇죠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? 간단하게 하자 오빠가 고등학교 때 하던 실내 스포츠가 있어 뭐야? 실내 야구 그럼 내기를 하자 그냥 하면 노잼 좋아 자 내가 이기면 먹방 촬영할 때 내가 원하는 메뉴 그날 하는 메뉴 오빠가 만들기 내가 이기면 오빠는 오빠가 이기면 냉면 냉면? 튜브 아니야? 아 근데 가은이가 만들어준 메뉴 먹고 싶어 그래 가자 내가 무조건 이길게요 아 이제 우유입니다 우유값 봤지? 홈런이야 이거 아 이거 아 아 오오오오오 안타 3개 해 3한타야 3한타 됐네? 어어 오빠 오 오빠 난 안타 3개 쳤어 너는 잘 못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맞추면 돼? 맞았어? 아니 걸렸어. 아 하필 또 여기 걸렸어. 이렇게 칠레였을 때. 치즈 스트라이크 휘둘렀잖아. 아니요. 아니 휘둘러. 스트라이크 아니고 휘두르지 말아야지. 하필. 어 이거 아니야. 안 내렸어. 안 내렸어. 오 안타. 안타가네. 이거 맛있잖아. 그러니까 한 번. 3대1이야 지금. 스트라이크. 아홉 샷. 내가 랭만 끓여줄게. 아니야 두 번 더 기회 있어 사실. 안 타쳤으니까. 안 타치면 리셋이거든. 이러면 아홉 샷. 오빠 잡았잖아. 아 그래. 똑같이. 아 그래 있잖아. 아 붙였잖아. 아니 아홉 샷. 아 안타쳤어. 냉면 끓여라. 냉면 한 번 끓여보겠다. 다음. 다음 영상에 냉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영상 아니어도 돼. 오빠 먹을 거 끓여줄게. 아니 그래도 좀 보여드려야 될 거 같아. 아아 나만 먹게. 알겠습니다. 아무튼 냉면을 끓여주도록 할게요. 물냉면? 물냉면. 내가 연습할 거야. 연습해서 이기겠어. 오빠 누워봐. 마사지 해줄게. 왜 갑자기? 사실은. 댓글을 봤거든. 응. 근데. 약간. 아버지 같다는. 댓글도 있더라고. 근데 뭐 나이차가 나니까. 어쩔 수가 없지. 아니 좀. 상처가 될까 봐. 걱정해가지고. 전혀 상처가 안 돼. 아. 알겠다. 아니 근데 좀. 그런 거야. 사실. 오빠를 내가 뭐. 관리를 잘 못 해준 거 같은 거야. 촬영하는 거에 급급해갖고. 응. 그래서 오늘 좀. 간단하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. 마사지를 좀 해주려고. 감사합니다. 여기서 오빠. 이거 받으면 미단되는 건가요? 그럼요. 젊어지는 건가요? 그럼요. 그럼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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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. 앞에 안 보여. 앞에 안 보여. 아. 아니. 냄새는 그렇다 쭉. 이거 시력을 잃겠는데. 좀 더 심하면. 아주만. 쟤랑. 0.5cm. 무살. 몽롱. 염소. 아주만. 근데 이렇게 잘할 수 있으면서. 5년동안 결혼 생활하고 처음 준. 오빠. 뭔 소리야. 오빠 많이 해줬잖아. 콘텐츠 때문에 처음 해줬는데. 나 손톱 네일해서 조금 힘들잖아, 지금. 쓰곤. 속성. 뭐 이렇게 빨리 끝나? 이거 컨텐츠용이라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지? 아, 아니야. 얼른 길게 해줘야 되는데. 아니야. 더 해줄게. 뭐야, 그러니까 또 더 해줘? 오늘은 이렇게 마사지 받으면서 마무리할게요. 안녕. 우와. 사과가 많이 흘렸어. 그러네. 짠. 사과에. 어떻게 씌운다는 겁니까? 나도 처음 해봤는데. 안나 모르셨다. 종이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? 응.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응? 이래야 새들이 안 먹고. 음. 예쁘게 사과가 잘하는데. 그게? 응. 사실 지금. 왜? 이제 쌍꺼풀 수술을 제가 해가지고. 씻지를 잘 못했거든요. 최근에 좀. 좀 그렇잖아? 아니 뭐 저기. 사과 봉지 씌우는데 뭐. 중요해? 아이씨. 창피하네. 그 안에 철심을 잘 이렇게 해서. 고정을 시켜줘야지. 아아. 이렇게. 응. 됐어? 응. 됐어? 응. 한 박수는 나오겠다. 사과 주렁주렁 달리면은. 가을에. 사과잼도 만들고. 다음은 이제 배 씌워야 돼. 배는 몇 개 없네. 2개.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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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근데 더 열릴 수도 있어. 그렇지. 너무 신기해. 들어갈까? 가자 가자. 일단 너무 덥다. 응. 응.